안녕하세요 김춘배입니다 몽 드릴 말씀이 있다 몽 아 좀 쑥스럽다 몽 엥 뭐라구요? 귀엽다고요? 이런 개XXX 몽 에헴 죄송합니다 그 빨지는 해버렸다 몽 드릴 말씀이 뭐냐면 좀 멋있어 보이려나 몽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필수인거 아시죠 몽 근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구요 몽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.. 아우씨 목아파 아무튼 구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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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해주겠지 얘들아 나도 순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하면은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거야 앞으로 춘배의 브이로그 일상영상 많이 올릴테니까 춘배의 하루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 몽